지금 바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1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맡겼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금액이 액수라 입금이 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뒤 은행을 나옵니다. 입가에 미소가 뛰고 발걸음은 가볍고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10억이 들어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뭐를 살지에 대한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눈치 채셨나요? 아직 통장에 10억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10억이 들어올 곳이란 확신이 있기에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도 평소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결과에 대한 확신의 힘입니다. 무언가를 단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순간 우리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부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땐 이전에는 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옷을 새로 샀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옷이 새로 산 옷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큼은 그 옷이 새로 산 옷인 것을 의식하고 있기에 기분이 다르고 자신감이 쏟아납니다.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손만 대거나 시술 정도만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힘들지만 정작 본인은 얼굴의 변화를 크게 의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느낍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닌 내부적인 확신입니다. 내부적인 확신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 오늘 비싼 치게 좀 찼는데 나 오늘 화장 좀 잘 먹었는데 오늘 머리가 좀 잘 됐는데 등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역설계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결과를 원한다면 성공할 행동을 해야 하고 성공할 행동을 위해선 성공할 생각을 해야 하고 성공할 생각을 하기 위해선 성공할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미래의 인생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 상황 내에서 미래의 느낌을 느낍니까? 어떻게 가난한 상황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어떻게 패배자의 상황에서 승리자를 느끼고 어떻게 외로운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우리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선택바른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원하는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장면, 리더가 되는 장면, 원하는 집에서 살거나 원하는 차를 타는 장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장면 모두 상상을 통해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상력을 부여받은 인간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은 본인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땅에 박혀있기에 이동할 수 없고, 비둘기는 평생 동안 공원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다가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인간은 상상이라는 창조의 힘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상의 힘을 모르거나 경시하거나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른다면 비둘기와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원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도구인 상상을 통해 원하는 장면을 어떻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은 보통 허상 혹은 거짓이라는 관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갔던 일본 여행은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상상으로 달에 가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에게 일본 여행은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기억 속에만.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전 상상을 통해 달에 갔다 온 것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물리적 현실 내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든 결국 모든 것들은 의식으로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의식 속에 저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 하부르 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박사들 또한 우리의 학습과 가치관에 따라 실제 기억이 왜곡되어 저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갈 뿐이죠. 상상 속에 부자가 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지금 캐나다에 있는 저도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실제 있었던 기억 속 장면이나 상상 속 장면이나 결국은 우리의 의식 내에 저장된 영화의 한 장면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번도 여러분이 가져보지 않았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상상을 현실로써 받아들이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상상을 현실로써 받아들이세요. 자 상상을 현실로 인정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은 너무나도 재미있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매일 밤 잠에 들면서 하는 걸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유할게요. 매일 밤 잠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 위에 누운 뒤에 눈을 감습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저는 매일 밤 눈을 감은 뒤 상상 속이 세상에서 저만의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고에 가면 제가 원하는 드림카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눈을 감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차는 제 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에 탑승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차 내부의 가죽 냄새와 촉감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매일 밤 매일 밤 차고에 제 차가 잘 있나 확인을 하고 밤마다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습니다. 상상 속의 세상에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벤틀리를 타길 원하면 매일 밤 상상 속의 주차장에 벤틀리를 놓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세요. 그렇게 매일 밤 벤틀리를 타다 보면 물리세계에서 벤틀리를 봤을 때 더 이상 높은 장벽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저걸 타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뭐 그 사세 속의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매일 벤틀리를 여기서 타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특별한 차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너무 크거나 높게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그 목표와 동일한 수준에 맞춰진 것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낯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벤틀리가 있다면 미국에서 벤틀리를 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없겠죠. 이처럼 내가 매일 밤 들리는 상상 속의 집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물질세계의 그것들을 보더라도 부러워하거나 어렵게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돈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빈곤함이 느껴진다면 제가 말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오늘 밤 잠이 드는 시간에 눈을 감고 반대편 세계로 가세요. 그 반대편 세계에 있는 은행에 가서 백지수표에 10억을 적고 은행원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 현실세계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그러면 은행원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약속된 시간에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상상 속의 세상에서 10억은 송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때가 되면 물리세계에 10억은 입금이 될 겁니다. 10억이 입금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과 느낌을 유지한 채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옛날에 물이 필요하면 샘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다 쓰곤 했죠. 바로 상상 속 세상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상상이 바가지입니다. 현지세계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상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퍼다 쓰면 됩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단지 소망만 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당장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현재로 만드세요. 원하는 미래를 당장 현재로서 경험하세요. 이것이 인간에게 상상력이 주어진 이유이며 상상력을 통해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누워서 인스타나 쇼츠를 보면서 잠들지 마세요. 그건 매일 밤마다 쓰레기를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주입하는 최악의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인스타 쇼츠 틱톡을 보면서 잠이 들면 매일 밤 여러분의 뇌와 의식은 그 컨텐츠의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수준으로 행동을 하게 되며 그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 땐 핸드폰을 일부러 멀리 두시고 눈을 감은 뒤 상상 속의 세상 안에 들어가 창조의 행위를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상상 속의 세상에서 돈을 송금하세요. 집을 원하면 상상 속의 세상 그 집 안에서 잠이 드세요. 차를 원하면 상상 속 세상에서 실컷 드라이브를 하시고 사랑을 원하면 상상 속 세상에서 이상형과 마음껏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상 속 행위들이 허상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건이자 경험인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상상은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곳에 실제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 돈을 보냈고 실제로 그 차를 탔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모두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이걸 매일 밤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고 그 의식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그 에너지에 부합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물리 세상도 상상 속 세상을 서서히 닮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겁니다. 옷감도 처음 염색을 하고 햇빛에 말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옷감이 서서히 그 색깔로 물듭니다. 상상이라는 염색약으로 여러분이 물리적 현실도 천천히 반복적으로 물들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상상 속에서 사는 법이자 창조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에 있는 꿈과 창조 다큐 영상을 이어봐주시고 저희 채널이 5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